안녕하세요.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은영입니다. 애토미 하기 전엔 직장인이었습니다. 직장 월급으로 늘 부족하여 부모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더라구요. 돈 걱정 안하고 부모님께 허더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잘 살아보려고 코리안 드림 꿈꾸며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하더라구요.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찾던 중에 일본의 막내 이머로부터 애토미 화장품을 봤습니다. 멋보던 브랜드라 검색창에 쳐봤더니 다단계라고 나오더라구요. 그때부터 저는 피해주는 다단계라고 반대를 했는데 시알도 안 먹히더라구요.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화장품을 써보게 됐는데요. 느낌이 괜찮더라구요. 발림성 좋고 촉촉하고 기능성인데도 저렴하니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때부터 이모는 세미나를 초대하는 거에요. 저는 한 번만 들어보겠다고 하고 못 이기는 척 끌려갔던 그 세미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토미 정보 들으러 왔구나 라며 궁금증이 생기는 거에요. 그 뒤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어느 날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네. 다단계 회사임에도 원칙을 지키네. 여러가지 이유 중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남한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주는 회사구나. 그거를 깨달았을 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토미 사업을 하게 됩니다. 지금은 이제 애토미를 통해서요 꿈이 생겼어요. 감히 꿀 수 없는 꿈도 꾸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.